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오늘도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12월의 첫 월요일장이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덜어낸 점이 컸는데요. 역시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축 종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강해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룸 퍼걸 연준 의장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 지표가 둔화된 점 그리고 이 같은 발언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인플레가 예상보다 일찍 2%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단기 과열 종목이 함께 섞여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수익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적주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정혁 전문가는요. 내년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 키워드림 월화수 출연자입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어서 오세요.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얀 방 눈이 나비가 날아다니듯 하얀 눈꽃송이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가 있죠? 외쳤어요. 왜요? 외쳤을까요? 아나운서님? 외쳤을까? 우리 오늘 오전에 또 상한가 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정말 멋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서부터 지금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막 수익 챙기시느라고 정신들이 없는데 우리가요 여러분 시장에서 어떠한 신호가 나올 때 그 신호만 보고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바로바로 슈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언제 개설되었나요? 올해 안 됐습니다. 11월 13일에 개설이 되었어요. 해서 11월 달에 노란톡방에서만 진행한 누적 수익률이 무려 470%가 넘고요. 이번에 12월 달에 우리 첫 거래일에서부터 수익 계속 챙기고 있죠.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챙기셨을 건데요.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시장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어제 주말에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했죠. 무려 1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었는데 해외 증시사항과 국내 증시사항이 있어요. 뉴욕 증시는 12월 첫 거래일을 맞아서 파워르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상승의 모습들을 좀 만들어냈고요. 완화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안도렐리가 좀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예요? 내년에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60%가 높아지는, 60%까지 높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 선물 가격도요. 여러분 어때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사항이에요. 자, 이번 주 코스피 예상 흐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박스권 횡보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서는 모습으로 지난주 미 국채금리 하락, 그죠?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의 호재에도 횡보 수준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래량, 이평선, 추세선, 매직기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오전에 상한가 진입한 종목도 우리가 들어간 지 한 달 되었습니까? 두 달 되었습니까? 매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 매매했어요? 저 병원 가던 날 기억나십니까? 저 병원 가던 날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병원 가던 날 여러분들께 이거 우리 같이 대응하시죠? 해서 들어갔더니 오늘 바로 상한가를 보여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 뭐예요? 맞아요.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체크 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어떠한 뉴스가 있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산주를 딱 집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상승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이슈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해서 두 가지 종목, 관심 종목으로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I3 시스템과 퍼스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상승을 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이 상승폭이, 이 상승폭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70%, 100%가 올라가 있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을 내고자 따라 들어가십니까? 이미 하단에서 상승을 해서 상승폭이 큰데 이 고점에 따라 들어가서 내가 몇 프로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자 이 위에 들어가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 노란톡방에서 지금 또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들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공략하죠.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매수가 대비 몇 프로예요? 70%예요. 정확하게 70% 딱 찍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관심 갖지 마시고 아시겠죠? 무언가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I3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미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저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이 거래량, 수상하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거래량이죠? 그리고 나서 상승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단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충분하게 하락이 나오고 하락한 이후에 변곡이 생기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 저점 라인에서 너희들 이만큼까지 상승했구나. 상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정을 주었죠. 조정을 준 이후를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확대되어 있는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게 뭡니까? 이거, 추매죠? 이, 거, 추, 매.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이에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딱 탑재하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종목들을 선별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래량을 체크했고요. 어때요? 우리 이평선 체크했고요. 어,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거래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털고 여기에서 턴 다음에 반등 주시겠어요? 반등을? 그러면 돈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변곡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밑에서 들어갑니다. 왜? 던지는 물량들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거 끝났나 봐. 아유, 다 던질래, 던질래.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줘야 돼요.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공부한 흐름 그대로 나오면서 우상향을 그려준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딱 해봤더니 중요한 자리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온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ICG 시스템을 공략을 하겠다. 현재 요구가 아니죠? 어, 요구가. 지금요. 5일선, 21선, 60일선. 다 밑에 있어요. 그렇죠? 241선. 가장 큰 형은 밑에서 막내 동생들 어떻게 하는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2평선 공부까지 다 했던 거예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너희들 무언가 반등 자리에서 지금 충분한 상승폭을 만들어놨으니까 조정 구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많이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는 자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서 항상 뭐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그렇죠? 대응하시는 거예요. 대응.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봉을 가지고 왔어요. 주봉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1주, 2주, 3주, 4주 채 올렸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많이 먹었죠? 4주 동안 많이 먹었죠?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퍼스텍 가지고 왔습니다. 퍼스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흐름 자체를 한번 쭉 큰 그림을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세력이라면 어디 어디에서 해먹겠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슈가 나오면 큰 수익을 낼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너희들 해먹었다라고 칠게. 그리고 어차피 과거니까 나는 참고만 하겠어. 오케이. 너희들 해먹고 나갔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설거지? 오케이. 다시금 거래가 들어온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박스로 싹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만 보자고요. 이 자리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요. 거래가 새롭게 다시 들어오고 나서 상승 패턴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3,300원에 모아서 5,000원에 터시겠냐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 3,300원에 그 눈치 봐가면서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수익 내야 되겠다 했는데 5,000원에서 해먹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아,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물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급여줘야 되잖아요.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 내야 되죠. 돈 빌려왔으니까 이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턴다고? 에이, 그래.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니까 해 먹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쳐줍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랬는데 왜 이 상태에서 갭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갭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갭 공부했어요. 갭을 바로 메운 모습이에요. 만약에 갭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정말 비중관리 잘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갭을 메우고 나서 다시 그 무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들을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 붙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 분명하게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뒤따르고 있고 코에 걸어도 코걸이, 귀에 걸어도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기준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해보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아니 주봉상에서 이렇게 흔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너희들 이 앞전에 있던 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윗꼬리로 수익을 좀 챙겨준 거 아니니? 야 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우리는 차트 매니저랑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략해 볼 수가 있는 종목 바로 버스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픈방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에 막 상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다 들어갔습니다. 맞죠?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코오롱글로벌 맞죠? 코오롱글로벌우 두 종목 모두 다 공략했습니다. 해서 상한가 다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맞죠? 인성정보 너무 많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오늘 또 라이트론 그렇죠? 갤럭시아 SM 상한가 갔죠? 거기다 위메이드 오늘 또 올라가기 시작했죠. 조금 전에 다 날 또 슈팅 나왔더라고요. 제가 방송 딱 스타트하기 전에 보니까 다 날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다 보유하고 계시고 다 수익 중인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려고 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포인트 잡아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11월 13일에 오픈방 개설이 됐는데 11월 달에 누적 수익률이 47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함께 매매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입장하셔서 오후장서부터 저와 함께 매매 같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그리고 이정혁 차트 매니저를 톡방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 머니 키워드림 방송시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딱 이때만 열어드리니까요. 들어오실 분들은 일단 스마트폰 이용이 나는 좀 자유자재로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가지고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TV 화면으로 좀 가까이 다가오시고요. 여기 있는 네모난 QR코드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스캔이 되면 노란톡방 들어가는 링크가 휴대폰 화면 위에 카메라 앱 화면 위에 나타나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바로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이 톡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 11월 13일에 오픈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약 700명 가까운 투자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해결해 보시고 공약주에 대한 대응법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 링크를 바로 메시지로 보내드리니까요. 샵 3772번, 이정혁 이렇게 내용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통신비 100원 유료 문자 번호이기 때문에 100원은 따로 청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핫테마 시간 방산 관련주로 열어주신 이정혁 전문가인데요. 사실 수익률 포트폴리오에도 이미 방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혁 매니저, 지난번에 한화로 에어스페이스를 추천,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 현재까지 35% 수익을 내면서 수익률을 이번에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런 수출 대장 방산주를 또 하나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매니저님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11월 13일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 인증 나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슬슬 공부가 되고 있구나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올라갔다 하면 홀라당 다 팔아먹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들이 이제는 막 쌓여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만큼 상승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증 나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큰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한 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한 주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한 주, 두 주 가지고 만 원, 5만 원 가지고 하세요. 누가 처음서부터 몇 천만 원씩 합니까?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조금씩 공부 먼저 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오늘 오전 장전에 공략을 한 종목이 있죠?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주였습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 벌써 우리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수익권에 있는 내용인데 잘 들고 계세요. 조금 더 갈 듯 하니까요. 아시겠죠? 목표 끝까지 잘 추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요. 어제 제가 분명하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막 이렇게 무료 강의 막 올려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인증, 수익 인증도 계속 해드리면서 어때요? 중요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이 방송, 공부하신 분들만 어? 이 종목이구나? 라고 해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매번 이렇게 인증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얼굴 딱 모자 쓰고요. 여러분들과 한 종목을 딱 가져다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또 자회계사라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나 이외에 모든 이가 나의 스승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배울 게 있고요. 또 저한테 여러분들이 또 배워가실 게 있겠죠.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제가 금요일에 어떤 분과 잠깐 상담을 좀 했는데 어때요? 3개월만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월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막 최강자가 되고 막 무조건 승률 100% 이렇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지실 거고요. 손실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수익은 길게 크게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이렇게 길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누군가의 위인전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자서전 같은 거 3만 원에 주고 샀어요. 예를 들어 책을 한 권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단돈 3만 원에 사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의 지혜들 지식이 아닌 지혜들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단돈 3만 원에 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도요. 제가 그동안에 겪고 경험했고 쓰디쓴 고배의 잔을 마셨던 그러한 어떤 아픔들 그러한 아픔을 겪어가면서 배워왔던 것을 농축을 시켜갖고 3개월에 여러분들께 안 해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2라고 오타가 있네요. 사칭에 주의하세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안 해요. 차트매니저 이 박사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저인마냥 누가 막 상담해 주고 있나 봐요. 하지 마세요. 어제 정말 오래간만에 사촌 형님께 연락이 왔어요. 어 정혁이 뭐하니 하고 아 예 뭐뭐뭐 하고 있습니다. 너 이거 보신 거예요 이거. 너 사기치지마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이거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데일리TV에서 안내 나가는 그 우리 노란톡방 그죠. 거기 외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방 다른 데 들어가셔가지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도 그랬고 위메이드 그리고 인성정보 다 마찬가지였어요.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거래량 맞아요. 제가요 여러분 매일 같이 그냥 귀에 못이 박혀라 얘기하고 있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맨 처음에 차트가 만들어질 때 뭐가 생겨요? 거래량이 먼저 생기고 캔들이 생기고 그죠. 입형이 생기고 보조지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키움증권 기준 영화나 영화나 창을 여시면 키움현재가 창이 떠요. 거기에서 주식수 주식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식수를요 마우스로 한번 딱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유통수로 이렇게 바뀌어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그 유통수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 의미 있는 거래량 즉 유통주식수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오후서부터는 또 이제 장중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차트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제 거에는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매니저님 이거는 뭐예요? 저도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는데 이 차트상에다가 유통주식수를 계속 현재가 보면서 클릭해볼 수는 없잖아요. 위에다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클릭 클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주식수가 보일 거예요. 유통주식수를 클릭을 하고 이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눌러주시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적용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차트 틀에 유통주식수가 표현이 된다. 그러면 매번 거기 들어가서 총주식수하고 이거 확인하실 필요 없이 저것만 딱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거래량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단타 우리 단타도 들어가죠. 오후장에는 단타 많이 들어갑니다. 단타 들어갈 때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기업 재무 안 봐요. 그거 보고 있는 순간에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딱 차트만 딱 보고 기술적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보시면 저는 이 색깔을요. 이 거래량 색깔을 어떻게 바꿔놓는다? 캔들하고 똑같이 바꿔놔요. 여러분들은 전일 대비해서 많음은 빨간색, 적음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캔들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놔요. 따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표 설정. 이거 이거 이거. 이 막대에다가 더블클릭 따닥 두 번 누르시면 얘가 지표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서 다른 거 건드리실 필요 없고 라인 설정 누르시면 여기에 보시면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만들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거래량 색상도 어떻게 된다? 캔들과 동일한 색상으로 바뀐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 자, 여러분.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저점으로 잡아들였던 라인에서 딱 한옥가 밀렸어요. 맞죠? 지금 현재 한 5%권 수익권인 것으로 제가 마지막에 봤는데 우리가 대기 매수로 딱 걸어놓았는데 장 전에요. 그죠? 대기 매수로 딱 걸어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옥가 밀렸어요. 한옥가. 한옥가.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대기 매수의 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수를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뢰를 설치하셔라. 지뢰.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공략하는 매수당가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호가창을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해져. 어머나, 이거 이러다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머나, 어떻게. 시장가로 빵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후두두두두 빠지면서 마이너스 2%. 갑자기 후두두두 빠지면서 마이너스 3%. 이것 봐. 내가 사면 꼭 빠지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마셨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기 매수를 건단 말이에요. 지뢰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라인대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온다니까요. 위에서 막 놀다가요. 갑자기 후두두두둑 빠지면서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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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딱 올라가잖아요. 나는 매수하자마자 뭐예요? 수익권이. 이 대기 매수가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나간 종목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호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래서 공부해야 돼. 저도 다시 한번 오전에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체결이 딱 되었으면요. 어떻게 한다? 바로 우리 공부한 대로 매도 설정 딱딱딱딱 걸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셔도 매일매일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오늘 커피값 벌러 가겠습니다. 그러죠? 오늘 이거 단타 쳐가지고 여러분 명품 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오늘 점심값 만들러 가시죠? 오늘 커피값 만들러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본인의 비중은 본인의 어떤 승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 추, 매 네 가지를 딱 공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수를 딱 한 거예요. 의미 있는 거래랑 찾아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서 딱 했어요. 그러면 매도할 수가 있어요. 매도.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비중관리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팔아야 될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하긴 한데요. 수익권일 때 매도를 못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 그렇죠? 아유, 아까 올라갔을 때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자동 매도를 항상 걸어놓으시길 바라요. 키움증권 기준. 이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방송 자꾸 되돌려보기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기사 창을 딱 여시면 자동 감시 주문 탭이 나와요. 이 탭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잔고가 있어요. 잔고를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고들이 띠띠띠띠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설정에 들어가시면 스탑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탑러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잔고가 딱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이익실현 체크. 이익실현을 체크를 딱 하시면 여러분들의 평단이 여기 딱 잡히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일단은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얼마만큼 걸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 50%만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시던 회의를 하시던 아니면 운전을 하고 계시던 주가가 갑자기 뿅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캔들의 97% 이상은 다 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응. 매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으로 하거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탭 클릭하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뿅 나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몇 프로? 5, 7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 딱 해놓으시면 마음 편안하게. 아시겠죠? 전업 투자자들도요. 계속 보고 있지 못해요. 계속 보고 있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본업이 다 따로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경찰.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 어떤 분은 회사 큰 자리에 앉아계시는 간부님. 근데 맨날 주식청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정해놓으시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목표가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잖아요.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꼭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닮은, 머리는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 닮은 아주 예쁜 놈의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딸도 괜찮고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노력을 하셔야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저 바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겨울인데 이제 못 타시겠네요. 타요. 영하 한 4도까지는 탑니다. 왜? 이게 다, 이게 뜨거운 게 다 올라와요. 길만 안 미끄러우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공부하셔야 되겠죠. 주식으로 수익 내고 싶으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시고 나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막 이게 수능 보는 것 마냥, 무슨 국가고시 보는 것 마냥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요.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딱 3개월만 함께 공부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좋아. 나 12월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총선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내가 내년 시장에서 승부를 한번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요. 이미 11월에서부터 공부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한 달 조금 늦어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딱 3개월 코스로 소수 정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실 분들 빠르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이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하는 법 그리고 매도하는 법 같은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나는 그래도 더 쉬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오후장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략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무료톡방 들어오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 지금 TV 화면 아래쪽 그리고 상단에도 작게 나가고 있습니다. 편하신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QR코드에 뜨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반갑게도 인사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한 통 보내시면 되는데 이때 내용은 이정혁 이렇게 성함 세 글자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이정혁 전문가가 운영하는 톡방 주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메시지 안에 포함이 돼서 전송이 될 거니까요.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톡방에서는 투자 상담이나 고민에 대한 상담도 우리 이정혁 전문가가 성심성의껏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시드머니가 확 줄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간곡히 남겨주셨거든요. 꼭 많이 원금을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고 상방요소가 많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부터 좀 공부를 해서 내년에는 꼭 수익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부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님. 항상 여러분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예요. 제가 머리가 탈모 때문에 빈 거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맨날 머리 좀 잘 감고 자라 머리에 뭐 발랐으면 그때 말을 좀 들었어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때가 있다라고는 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도요. 지금이라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라고 하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시장 평생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일만 매매하고 끝내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여러분. 저도요. 100만 원만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왜 누가 처음서부터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주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한 주 가지고. 두 주 가지고 하세요. 왜 못해요? 하다가 승률이 자꾸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매매 패턴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자신 있게 비중을 빵 실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처음서부터 누가 천만 원, 오천만 원씩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A 종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A 종목에서 수익 났어요. B 종목에서 수익 났어요. C 종목 갈팡질팡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난 금액으로 모아가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수익 났 금액으로 모아가는 종목이 따로 있다고요. 조금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나 수익 꿈으로 들어간 거니까 부담이 없어요. 조금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계좌 관리도 매매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만의 인출기 제가 꼭 인사 나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네올 매매입니다. 뭐냐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에 매매할 때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고요. 상한가 들어가고 이랬었어요 저도. 눈 뜨고 나면 다음 날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고점 매수 말고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네올 매매가 나온 거예요.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이거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3년이 넘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란톡방에도 계세요. 그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하단의 침수 구간을 딱 봤더니 조정의 구간이에요. 그리고 매수를 딱 했더니 상단에 화살표가 나와요. 홀딩하라는 얘기예요. 홀딩. 그래서 분할 매수를 딱 진행을 하고 나서 몇 프로? 5 프로? 7 프로? 10 프로에다가 매도 설정 딱 해놓고 나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어머나 이것처럼 편안한 매매법이 없는 거예요. 해서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한 종목들 네올 매매 기법으로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인성 정보. 수익 냈죠? 상승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이요. 이걸 왜 들어갔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거춤에 저는 딱 본 거예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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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자 여러분 오후장에 들어갔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매수하고 나서 몇 프로? 5 프로, 7 프로, 10 프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가는 건데 이때 놓쳤단 말이에요. 그죠? 아 넌 또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갭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갭공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진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낸 겁니다. 인성 정보. 그렇게 해서 수익 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코오롱 글로벌 우였어요. 우선주하고 우리 보통주하고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맞죠? 자 봤더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이때 아까워 죽겄네 아주 그냥.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화살표가 보이면 5 프로, 7 프로, 10 프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다. 네올 매매잖아요. 그게. 또 마찬가지로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프로, 7 프로, 10 프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만약에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익 냈잖아요.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왜 들어갔느냐. 자리가 또 나온 거예요. 어머나 괴리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구나. 자 여러분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환가 들어간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그냥 코오롱 글로벌이에요. 이거 지금 계속 인증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조금 조정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전에 수익들 많이 챙기셨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프로, 7 프로, 10 프로 매도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리 또 나왔죠. 5 프로, 7 프로, 10 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놓쳤어요? 오케이. 이때 놓쳤어요? 오케이. 이거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수상합니다. 이거 수상하네요. 진입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녁에 커피 한 잔 이렇게 하시면서 딱딱딱딱딱딱. 제가 종목 찾는 법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딱딱딱딱딱딱 누르시면 종목들 나와요. 찾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태고사이언스. 태고사이언스도 우리가 지금 계속 수익 중이에요. 오늘도 아마 수익 중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빠졌는데도 여러분 수익 중입니다. 왜? 밑에서 잡았거든요. 이 밑에서 잡았는데 왜 잡았느냐? 마찬가지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매도하고 물량 딱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끗 차로 물이 안 차는 거예요. 한 끗 차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거 괴리율 잡고서 대응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배워놓으시면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응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된다. 뭐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아니, 동네 근처에 있는 가게집 가셔가지고 거스름돈 받으실 정도만 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종목만 매매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내가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직접 투자 안 하시려면요. 저기 하세요. 위임 맡기세요. 수수료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업비다, 무슨 매니저 수수료다, 뭐다, 뭐다 빼고 나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넣어도 그 100만 원에서 투자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시려고 주식시장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와서도 남들한테 받아갖고 매매하시냐고요.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3개월만 딱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노란톡방이 평생 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딱 여러분들 교육 딱 하고 나서 졸업, 끝! 이제 각자 매매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노란톡에서 실시간 브리핑 계속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서부터는 생방송까지 함께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2월 연말이다 보니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학습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해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나도 들어가서 공부할래. 저 빠박이 쟤 한번 얘기 들어보고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마지막 안내입니다. QR코드와 문자메시지 중에 더 간편하고 본인이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부터 알려드리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지금 TV 화면에 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는 7788 숫자 4자리 설정되어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만 이 참여코드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올 때 참여코드 7788 적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문자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때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지만 이정혁이라는 이름,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혁이라고 적힌 문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드리고요. 마찬가지 같은 단톡방으로 연결되는 링크이기 때문에 참여코드도 같습니다. 7788 숫자 4자리 잘 기억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 순서만이 남아있는데요. 내가 주식을 샀다 하면 떨어져요. 사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를매매 기법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사고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주식을 싸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공개될 히든 종목은 또 어느 지점에서 사야 싸게 사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히든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바로 현대로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로템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서 가지고 왔느냐. 자, 이미 방산주에 관련돼서 폭풍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지금 꽤 크게 수익 중이죠. 그리고 현대로템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전에 이 수급 상황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차트 보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요. 어때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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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고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 여기 들어갔어도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 아이고, 결론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난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올라갈 때 매수 안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너희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희들 어떠한 사업성도 다 알겠어?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알겠어? 어머나, 그리고 재물도 괜찮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흘러내렸니? 이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고점 얼마예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어요? 무려 2만 3천 원, 2만 4천 원까지 빠졌던 종목이에요. 절반가량이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기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 여기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어제 주일이었네요. 가서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자, 제발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본점 바로기.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들어간다? 저점 라인에서 우리는 공략을 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딱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너희들 말이야.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렇게까지 흘러나왔는데, 흘러나왔죠? 여기에 달려있는 거래량들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뭐예요? 갭관리까지 하고 있고,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누군가가 심오하게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갭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틀어주는, 자, 슈퍼맨의 등장이 여기서 나타났죠? 슈퍼맨이 나타났어요. 단기적인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거기에다가 내올 자리 똑같이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괴리유를 딱 잡으면, 오늘 오전 차트예요. 상승하지 마라. 제발 상승하지 마라. 이러고 있었어요. 자, 이 자리예요. 우리가 충분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 그렇죠?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5일선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죠?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다? 21선과의 이격. 이격이 좁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은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된다? 비중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걸어도 걸릴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세력의 흔적이 자꾸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얘가, 지금 현재 얘가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하나, 둘, 셋, 넷. 4주차 뭐하고 있어요? 저점을 관리하고 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흘러내렸냐고 나서 실적을 딱 보니까 어때요? 실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실적도 괜찮아요. 아니, 너희들 실적도 괜찮고 빨간색이라고는 눈 하나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예요? 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또 작년 대비해서 괜찮죠. 그랬는데 주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너희들 손절물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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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고점 대비해서 절반가량이 빠져던 종목이에요.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매매 포인트가요. 골드만삭스에서 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내년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봉상에서 변곡점이 확인된 종목,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바로, 그렇죠. 한일단조입니다. 자, 28전쟁. 예전에 28전쟁 한참 막 발생을 했을 때 방산주였던 이 한일단조가 굉장히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왜 가지고 왔느냐. 수상하다 이거예요. 수상하다 이거예요. 올라가 있을 때 우리 매수해요, 안해요. 우리 매매해요, 안해요. 올라갈 때는 전 매매 안해요. 지금요, 여러분. 먹고 나간, 즉 세력들이 확 털고서 나간 흔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죠.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다가 딱 전을 그어 놨는데 오늘 오전, 오늘 오전 차트예요. 5일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얘네가요,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딱 잡았을 때 이 라인까지 밀어버린 거죠. 그렇죠? 최저점까지 밀어버린, 단기적인 최저점까지 밀어버리고 우상향으로 틀어놓지 않겠느냐라고 보일 수 있는 한일단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봉이에요. 주봉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꼬리들, 저는요. 이 꼬리들 왠지 자꾸 보면 떡꼬치가 생각이 나요. 떡꼬치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꼬리 나오면 놓치지 말자. 오뎅꼬치도 괜찮아요. 그렇죠? 놓치지 말자. 그래서 밑꼬리 계속 주면서 겁을 좀 줬던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주봉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매물대의 거래량에 대한 차이점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종목. 한일단조예요. 아시겠죠? 해서 마찬가지예요. 골드만짝스에 인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고 자동차 부품과 미사일 관련 부품 어디다 엮어도 엮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뭐 하나 딱 터지면 엮을 수 있다. 그리고 네올 매매짜리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올 매매짜리까지도 확인이 된 종목 바로 한일단조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공부할 수 있고 공부를 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으로 막 하지 마세요. 노란톡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산주, 대형주와 소형주 하나씩 소개해드렸으니까 투자 기준대로 항상 차트 매니저가 강조를 하죠. 자신의 투자 기준대로 선택해서 공략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수고하신 이정혁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후짱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